네, 요한 역할을 만든 차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마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은우 씨는요? 네, 저는 사실 이 만화를 알기 전에 대본을 먼저 봤던 게이스인데 대본을 보고 사실 요한이라는 친구가 너무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너무 플레이해보고 싶었고 매력적인 친구여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때부터 사실 감독님도 찾아뵙고 만나뵙고 이러한저런 얘기하고 남기령이랑도 얘기하고 하다보니까 형님 같이 하자, 너무 좋습니다 형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이렇게 출연을 했죠. 성스러운 공간에서 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부영을 연기하면서 은우 씨 어떤 점에서 중점을 두셨나요? 사실 요한이라는 친구가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인데 겉으로는 쾌활하고 밝고 명랑하고 조금 까불까불 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에는 되게 좀 슬픈 아픈 과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겉으로는 좀 밝아도 그 안에 이제 조금의 슬픔이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구마나 또 그런 본업을 할 때만큼은 강하고 세요 요한이가 그런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좀 요한이로서 잘 보여드리면 좋겠다 좀 중점을 서서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 하나의 대비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내 아이되는 강남인 그리고 여신강민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모두 동명이 웹툰 원작을 드라마와 한 작품들을 함께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 웹툰 원작으로 있는 작품을 연기할 때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음... 그러게요.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군요. 뭔가 다른 점이라기보다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그게 반대로 보면 반대로 보면 조금 너무 갇힐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이번 요한이라는 친구 할 때도 그렇고 전에 할 때도 그렇고 조금씩 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때요 형? 여러분 농림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웹툰에서 나오 싶은 것 같은데 맞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예. 만화를 찢었다 웹툰을 찢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또 아일랜드로 통해서 요한 또 차은우 씨 반씩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추어를 쫙 하면 칼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왜 그렇게 성력으로 칼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요한이가 주로 쓰는 스태프인데 스태프에서 이렇게 하면 성력으로 스태프를 뽑아내는 거예요. 실례가 안되면 마이프를 살짝 내리고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성력으로 마이프를 뽑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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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사제 역할을 맡았는데 사제가 흔한 직업은 아니니까 다른 관련된 작품들 영화나 드라마나 그것 중에 당연히 형이 하셨던 또 여류를 생각하셨습니까?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로망카라나 사제들이 입는 옷이나 띠를 두르고 어느 방향이 이거를 되갖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 그런 느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형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촬영적으로 오늘 액션 할 때는 이제 옷이 이래야 좀 더 편할 거야 하니까 이거는 의상팀한테 좀 부착하는 걸로 좀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형이 많이 해줘가지고 덕분에 그런 좀 몸을 많이 쓰는 시기나 그런 것도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형이 그냥 뭔가 그냥 뭔가 신을 하고 있으면 딱 와서 그냥 딱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그냥 숨 쉬어 이 얘기 한마디가 편하게 하라는 거죠 네. 그런 게 너무 형한테 고맙고 그냥 되게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너무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또 연말이고 오늘 제작 발표했잖아요 성호라 그러나요? 그죠. 아직도 외우고 계시죠? 우리 기자님들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은우씨 네. 어쨌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연서 하죠 이게 네 이게 즐거운 행복한 연말 되세요 네 네 이노미네바 크리스 힐리에 스피리투상 아멘 아 정말 은혜롭게 저희 모든 제작 발표회를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재미있게 찍은 작품 마이렛트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 abide